그 때 1위를 하고 20년 만에 한마당을 처음 띄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저럴 때는 뜻이 있고 여기 1등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나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른 일을 하다가 한마당을 참석을 처음 했어요. 경기에는 보수니까 당연히 배워야죠. 제자들이 더 훌륭하면 제자한테 배워야죠. 당연히. 더 공부해야죠. 공부를 하면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래야죠. 그분들한테 나도 아직까지 그걸 할 수 있다. 당신들도 심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내라는 뜻이 있습니다.